이런 걸 여행 처음 해봐요. 파다 파다. 빨리 가요. 진짜 우리 집이 전주 가는 거 맞아요? 전주 음식 하면 상탈이 줄어든 거 그쵸? 뭔가 좀 활용하고 간찬이 많죠. 전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뭐예요? 비빔밥! 평창시에도 요리를 많이 하나 봐요. 무가 좀 탄 거 같은데요? 안 타고 하시냐. 걱정하지 마. 제가 저렇게 하다가 다 비비 없는 건 여러가지예요. 어때요? 맛있어요? 저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죠? 한입 주세요. 던지에 오니까 이렇게 즐거워요. 나 오늘 집에 안 할래.